오늘은 여러분께 여성인권운동가들이 어떻게 싸우는지 보여드릴까 합니다. 여성시대가 아닌 일반인들도 많이 사용한다는 인스티즈 같은 커뮤니티에서도 여자끼리 있는 곳에서 살고 싶다. 여자끼리 살면 유토피아야. 남자 없는 곳에서 여자끼리 살고 싶어. 나도 맨날 그런 생각 중이야 진심 여자끼리 사는 곳에 모금하고 싶어. 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다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여자들은 꼴 fm이 아니라 일반인도 많이 껴있는데도 여자들의 대부분은 여자들끼리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여자들끼리 살면 어떤 일로 싸움이 일어나는지 보여드릴까 합니다. 여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 여성시대에는 나를 위한 갓성비 게시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게시판에 여성들은 무료 쿠폰 기프티콘 같은 공짜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간단히 말해서 여자판 뽐뿌라고 보시면 편할 겁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한 여성이 편의점 얼음컵 쿠폰을 무료로 나누겠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신이 먼저 댓글을 달지 못해서 얼음컵을 받지 못한 여성들은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식으로 공유하면 한 사람이 여러 개 받아갈 수도 있는데 공정하게 나눠야 하는 게 아니냐. 라는 식으로 공유하는 사람에게 핀잔을 주는 듯한 댓글이 등장합니다. 그러자 아까 얼음컵을 받아간 여성이 내가 여러 개 받아간 게 뭐 어쩌라고 라는 댓글을 달죠. 수많은 여성들은 저 여성이 얼음컵을 무료로 나눔 받은 게 아니고 왔는지. 무료 나눔을 금지하자 내가 못 받는데 남이 받아가면 배 아프잖아 그치그치? 라는 말을 하며 여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편의점 얼음컵의 가격은 700원에서 1300 정도이죠. 그리고 그거 많이 받아간 여자를 향해서 거지라고 말하며 모욕을 시작합니다.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자 또 다른 파벌이 등장하는데 그녀들은 얼음컵 한 명이 많이 받아가는 게 뭐가 그렇게 화날 일이냐. 그걸 왜 거지라고 조롱하며 화를 내는 거냐. 라는 식으로 반대되는 파벌을 형성합니다. 끼케야 천 원짜리 나눔하면서 뭘 그렇게 생각해야 하냐라는 이 여성들의 파벌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죠. 정리하자면 얼음컵을 한 명이 여러 개 받아가니까 그거 배 아프다고 거지년이 혼자 독식하는 게 싫으니 무료나눔을 막아버리자는 파벌과 천 원짜리 몇 개 받아갔다고 거지라 욕하는 거 이해 안 간다라는 파벌이 대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파벌이 싸움나니까 거지라고 욕먹는 게 이해 안 된다는 파벌이 독립하겠다고 이사를 가겠다 선언을 하죠. 제가 진짜 어디 조작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얼음컵 무료나눔 10개 가방에 담아서 냉동고 쳐박는 상상안이 웃기다. 얼음컵 독점한다고 거지라 하는 거 개 웃기네. 그러니까 치킨을 한 명이 10개 독식해서 싸운 게 아니라 700원짜리 얼음컵 독점했다고 싸웠다 이거지? 라는 우리 여성들의 댓글이 보이시나요? 여자들끼리 있으면 별 시발 족 같은 걸로 저렇게 싸운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무료나누마는 액수가 2천 원만 돼도 진심으로 화내고 거지 적선하지 말라고 욕하는 여성들. 멀리서 보는 여러분은 정신병 껄린 애들 같이 보이겠지만 쟤들은 진심으로 저걸로 싸우고 있습니다. 게시판 관리자는 무료나눔을 금지할지 투표를 올리고 무료나눔 금지 찬성이다 저는 반대해요. 나는 무료나눔 받지도 않는데 남들이 받아가면 박탈감 때문에 반대해요 짜증나요. 나는 진짜 웃기지도 않는 총극이 여성시대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아셨나요? 얼음컵 때문에 여성인권운동가들이 이렇게 박터지게 싸우는데 여자들끼리 있는 공간이 과연 유토피아일까요? 얼음컵 하나로 여자들의 심리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못 받았으면 남이 받아서 잘 쓰라고 응원할 줄 모르는 한국 여성들의 이기심. 여고 여대 간호사 출신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저런 일은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있으며 실제로 제가 병원에서 근무할 때 동기들끼리 회식을 했는데 다들 총무하기 싫어해서 제가 총무를 했는데 그거 총무해서 한방에 계산 후 계좌이체하는 거 연말정산에 유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뒷담을 들었어야 했답니다. 실제로 제가 들은 감동실화 사연이고 여자들끼리 사는 곳이야말로 지옥이라는 사실 명심해주세요. 오늘 저는 여성인권운동가들이 얼음컵으로 피터지게 싸우고 있다는 내용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편의점에서 얼음컵에 커피 한잔 마시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다시 말하지만 얼음컵의 가격은 700원에서 1300원이다.